끼룩이 리프승식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 어? 이제 사료값은 못 벌어도 요어 이거 값은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끼룩이 맞지? 요어? 끼룩이 잔망수는 제주 몇 개만 해가지고 꼭 요 밀라모 베이비 딸 수 있게 노력하자 끼룩이 알겠지? 끼룩이 일로와 자 끼룩이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기다려봐 끼룩이 배트맨 그래 배트맨 하자 배트맨 어이구 배트맨 했어 그래 끼룩이 인사해야지 아직 아니야 끼룩이 인사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끼룩이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끼룩끼덩 그래 시키면 하는거야 끼룩이 자 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끼룩이 미리 하면 안돼 이러면 사람들이 끼룩이 내 말 안듣는 줄 안단 말이야 끼룩이 필수하게 한번 해보자 요즘 있긴거 끼룩이 어이구 어이구 미리 하면 안돼 미리 하면 안돼 끼룩이 배트맨 하면 해야지 배트맨 하면 미리 하면 어떡해 아이고 진짜 요거 받을 수 있게 어 배딩 받을 수 있게 한번도 아이고 아니야 아직 아니야 미리 하지마 아니야 야 누가 보면 바꾸는 줄 알겠다 여기 저거 있어 끼룩이 나머지 할 줄 아는건 다음에 또 아꼈다가 한번 더 내자 자 끼룩이 끼룩이 안녕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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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상ie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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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